사도세자의 부인 3인 소개합니다. 1. 세자민 해경군 홍씨 사도세자 사후 냉정함과 이성으로 영조에게 처신 자래 결국 아들 정조를 무사히 등극시킴 2. 숙빈 임씨 사도세자 첫 후궁으로 처다이 은원군 가졌을 때 영조의 꾸중 두려워 임씨를 낙태시키려 했지만 은원군 태어났고 둘째는 출산 전까지 안면물수로 일관해 숙빈 임씨는 철저히 방치됨 3. 경빈 박씨 빙의 두번째 사도세자 후궁으로 영조의 반대에도 어렵게 후궁으로 삼았으나 점점 깊어진 의대증 발작해 비참하게 때려죽임